오늘 제가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면서 급해질거에요.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가슴 높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거에요. 각도를 유지하고 움직이는거죠? 그렇죠. 여기 피거나 접혀지는게 아니라 오른쪽 손과 오른쪽 어깨를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제 스틱 보이시나요? 얼마나 휘는지? 스틱 휘는게 눈에 보여요. 확실히 많이 휘어요. 절대 양손으로 렉이 끌고 오는게 아니에요. 끌고 오면 옛날에 젓가락 흔들때 착취효과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가깝게 붙게 되면 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클럽에 힘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아요. 바로 빠져맞게 되는 공이 나오거든요. 항상 오른쪽 손과 가슴은 공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거에요. 제가 이런식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로 드릴로 쳐볼게요. 네. 보통 들고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해주시는거죠. 그럼 양손과 몸의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일정하게 되고 클럽은 요동을 칠거에요. 다운승을 할 때.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170미터가 나갔어요. 오늘도 7번 아이언 맞죠? 7번 아이언.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승탑. 오른쪽 어깨와 가슴 높이에서 왔다갔다. 양손과 가슴 공간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왼손 엄지와 오른쪽 검지는 상당히 압력이 있다는거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클럽이 왔다갔다 요동치고 있다는거거든요. 네.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헤드 끝으로 힘이 강하게 실린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 드릴로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몇번 연습을 한 다음에 방금처럼 그렇게 샷을 해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게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자면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를 집어들이려고 하다보면 클럽 페이스 어떻죠? 클럽이 진짜 많이 열려있어요. 많이 열려있게 되죠. 만약에 제가 열린 이런 클럽 페이스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많이 움직여 볼게요. 거의 쌩크하니 페이스가 거의 지금 푸우님 얼굴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대로면 저희 셋 중에 한명은 오늘 방송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들의 패턴의 몸을 보면 왼쪽 힙이 다 빠져요. 이런식으로. 네 맞아요. 로우 포인트를 공 뒤쪽으로 둠으로써 클럽 페이스가 열렸기 때문에 닫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보상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 유동이 안되고 레깅은 내가 진짜 많이 했는데 공이 뻥 뜨고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 원인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레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좋은 예시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끌고는 왔어요. 하지만 체중이 왼쪽이고 오른쪽에 남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우측으로 약한 고개 나오게 되면서 힘없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슨 들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 높이로 왔다갔다 해주시면 해주세요. 대신 여기서 이렇게 힘 풀리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복근에 힘 주시고 왔다갔다 해주시고 클럽이 요동치고 자연스럽게 체중도 왼쪽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정말 딱 생각이 났던 게 제가 한때 연습을 할 때 자꾸 손목이 풀리는 거예요. 캐스팅이 되니까 오히려 손목 더 끌고 내려와야지 라고 연습을 했던 게 더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더 멀리 오른팔을 조금 더 몸에서 멀리 가져가면서 텐션감을 느끼면서 이 스윙하는 연습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고쳤을 것 같네요. 손목이 풀리는 원인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손이 몸이랑 가까워지면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채워 넣기 위해서 그 두 가지 패턴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좁아지면 풀던가 몸을 숙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아래에 높낮이가 생기게 되면서 미스샷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몸과 팔 그리고 오른손 그립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건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백성 들어서 이렇게 흔들기만 했어요. 지금 이 앞에 화면 보시면 이 그립 제 오른손 양손의 끝이 이 뒤쪽에 화면 그림에 보면 벙커 보면 같은 위치 있지 않으세요? 좁아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네, 같은 위치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체중 이동을 넣어볼게요. 네. 체중 이동은 뭐냐? 몸이 아니라 왼쪽 무릎과 힙의 리드입니다. 그래서 백스윈 가는 길보다 가까워서 양손이 좀 더 벙커 가운데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벙커 끝선에서 그 중앙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바깥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은 공쪽으로 당겨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깥의 힘과 제 안쪽 힘을 바깥으로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바깥쪽의 이 클럽의 강한 힘을 원심력의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윈 들고 내려올 때 샤프트 느끼면서 왼쪽 하체가 리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언제 양손을 푸냐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지금 딱 그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그러면 가야 될까? 그렇죠.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 발 가운데에서 살짝 바깥쪽까지 웨이트가 왔어요. 체중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강하게 빠질 수 있는 하체 움직임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보여드리면 백스윈 들어주고 절대 좁아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발 손에 힘 가장 주시고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양손이 거의 오른쪽 힙 높이까지 왔을 때 왼쪽 힙이 빠지면서 양손이 공쪽으로 강하게 가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팩트 했을 때 오른손 검지가 내가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갔나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백스윈 백스윈 양손이 오른쪽 어깨랑 가슴 높이에서 움직이지만 왼쪽 무릎과 힙은 타겟으로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빠져주면서 양손을 그래서 이제 골프 중계 하시나요? 네. 프로들이 스윙은 똑같은데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중계하시면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다 타이밍이거든요. 결국은 클럽과 몸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날은 열렸네. 어떤 날은 빨리 헤드가 들어왔네. 그래서 이 다운스윙 시퀀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습할 때도 사실 랭잉을 잘 이해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당겨오는 게 아닙니다. 다운스윙 말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만 체중이 왼쪽으로 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공쪽으로 클럽이 온다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백.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 왼쪽이 빠지면서 쭉. 굿샷. 저 지금 약간 우측으로 갔죠? 스윙은 똑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제 손은 약간 늦었어요. 지금. 타이밍이. 네. 저는 약간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오른손 약간 늦었거든요. 자, 좀만 더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오는 타이밍을 백.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 가긴 했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가 보는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팔은 내리고 체중은 왼쪽으로 팔은 내리고 체중은 왼쪽으로 이것만 생각해도 레깅이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좀 주의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기는 게 아니다. 그렇죠. 레깅은 당기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다라는 거를 핵심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팔도 이 마냥 몸도 같은 방향이면 서로의 스피드는 똑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 몸과 클럽은 팔과 클럽은 바깥쪽인데 몸은 반대 방향이 된다면 서로 늘어나게 되죠. 네.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몸입니다. 이게 몸이 회전할 때 얘가 어떻게 나오죠? 튕겨나가요? 땅 차고 나가는 느낌 물놀이 하실 때 보시면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뒤에 바나나 보트를 만약에 타시고 가실 때 배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갈 때 튕겨 나가는 거죠. 튕겨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오지만 튕겨 나갈 때 이때 오른쪽 사이드가 오른쪽으로 가역하게 온다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권명호 프로님인 것 같아요. 드릴 너무 좋아요. 라고 또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끝나고 전화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어볼로님께서 백스윙 톱의 위치가 레깅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백스윙의 위치가 레깅에 영향을 미치냐. 백스윙 올라가셨을 때 옆에 한번 보시죠. 만약에 백스윙 톱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 그냥 이 방향대로 내려올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탑스윙이 여기 있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올바른 레깅은 사실 일로 올 거 아니에요? 탑스윙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반대로 누워지려고 하게 됩니다. 누워지려고 할 때 제 몸 오른손 보세요. 어떻게 됐죠? 같은 방향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제 몸이 일로 갔을 때 네. 바깥에 있는 걸 다시 안쪽으로 원상복귀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땡겨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지금 오게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톱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뒤로 빠졌어요. 만약에 여기서는 또 다시 앞으로 나와야죠.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백스윙 톱은 사실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왜 오른쪽 어깨 위에 이렇게 양손이 위치해 준다면 제 옆에 화면 보시면 보시면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여기서 돌면서 회전하게 되면 강한 레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레깅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풀었을 것 같은데 지금 폴라리스님이 전 레깅을 하려고 하면 슬라이스가 나던데 왜 그럴까요? 도 당기려고 해서 네. 아까 그 느낌 때문에 네. 이런 분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클럽이 여기 있어요. 레깅만 심하게 해볼게요. 네. 맞아요. 무조건 열려요. 열리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체중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겨 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오른쪽에 체중이 많이 남게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네. 자 팔은 클럽과 밀어주고 몸은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힙이 돌 때 클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팔은 밑으로 몸 바깥으로 밑으로 몸은 왼쪽 방향으로 그러면서 회전하게 된다면 이 클럽에 힘이 강하게 실릴 겁니다. 네. 아 7번 아이언으로 거의 180에서 190m까지 보내는 최윤규 프로가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완벽한 레깅을 할 수 있는 동작을 설명했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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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배제이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입니다. 초급자는 중급자로, 중급자는 상급자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언샵 비법. 광고 후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